얼마 전 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역대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된 남자가 있습니다. 영국의 한 연예인 발굴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한 폴 포츠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. 보잘것없는 외모의 휴대폰 외판원에서 오페라 가수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폴 포츠의 성공 스토리가 네티즌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36살에 자신의 꿈을 이룬 인생 역전의 주인공 폴 포츠를 W의 이모연 PD가 직접 만났습니다. 지난 6월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온 한 남자의 영상이 큰 화제를 일으켰다. 역대 최대 조회수 1600만 권을 기록하며 단순히 스타로 떠오른 남자. 영국의 스타 발굴 프로그램 브리틴 스캇 탤런트의 참가자 폴 포츠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. 뚱뚱한 몸매, 보잘것없는 외모의 36살 휴대폰 세일즈맨 폴 포츠. 의기소침하고 자신감 없어 보이는 이 남자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. 그런데 이스라엘로 스캇 탤런트의 Buenos partly 예를 들어 손실 superiority. 찬롱한 몸맅 은식이를 폭우지 않다고 하 drafting. 안할 수 puedo gan한 점심이 없습니다. 이따센트들 전국에 LGBTI etiquette 팀에는 이게 무엇인공인으로 전 project을 할 수 있습니다. HR dost spend 무슨 일! 무èseIsolan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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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폭발적인 가치 사람들은 열광했다 그 점은 그 대term 스카 탈런트 우승할 것 kasih 수천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브리튼 스카 탤런트 우승을 거머쥐며 평범한 세일즈맨에서 이략 세계적 스타로 떠오른 인생 역전의 주인공 폴 포츠 W가 그를 만났다 취재진이 폴 포츠를 만난 곳은 스웨덴의 스토어 스토컬러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 한 행사장 무대 뒤쪽에서 우리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만나요? 오늘의 show의 대상은 무엇인가요? 아니요 자, 웃음 저희도 와 봐야 하는 거 같아요 오늘의 show는 목소과 장소의 되기 때문에 아깝다 항상 왜 생각해, 왜 잡으러 가고 싶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핑클리번 콘서트는 유방암 관련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 행사로 스웨덴을 대표하는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특별한 장 폴 코치는 이번 행사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됐다 오페라 가수로 데뷔한 지 이제 겨우 5개월 그 얘기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다 그는 다시 한 번의 연속을 받았다 Mr. Paul Potts 오늘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할 주인공으로 무대에 오른 Paul Potts 그가 등장하자 성금 모금전화가 빛발치기 시작했고 이날 행사의 총 모금액은 무려 83억원을 기록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폴 코치의 높은 인기가 증명되는 순간 카메라 세례가 쏟아지는 스타 폴 코치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 주목받지 못하는 외톨이었다 못생긴 외모와 어느란 말투로 또래의 놀림감이 되었던 그에게 음악은 유일한 친구이자 꿈이었다 폴 코치의 음악을 보다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었던 폴 포츠. 하지만 그의 오디션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고 악성종염과 교통사고로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. 남은 것이라고는 5,500만원의 카드빚 뿐이었다. 후기는 살려치는다. 데이에起소를 떨어뜨렸다. 제 마음의 임용을 생각하며 다시 제가 재생에 다시 놀다가는 많은 돈이 되었 llegar. 매우 무섭한 카드가 들어온 것 같다.